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완전 타결했습니다.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인담협 잠정협의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6.4%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노사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임금 4만원 인상과 성과급 150% 플러스 3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.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로 임담협을 타결한 건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.